법률효과 일부 배제 간척지, 매립된 간척지의 매립지의 일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거 이게 유일한 판례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요 부가는요 행정행위에 부과가 돼 있어요 그런데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효과 자체를 배제시킵니다 보통 이게 부관인데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그 안에 있는 효력 자체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부관인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부관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조건부 일부 허가로 봅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부관으로 봤다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관이냐? 판례에 따르면 부관 맞다 부관인지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부관 맞다 두 번째 보통 부관은요 법적 근거 없이도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입법자가 인정한 법률효과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입법자가 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관과 달리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여기서는 쟁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